5. 보라 터키지 케밥을 먹는 걸 찍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아랍 마카렘에서 촬영을 했는데 먹고 아 이거 한라렘 관련된 거를 촬영을 좀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태원에서 유명하고 그다음에 맛있게로 맛있게로 유명한 그런 가게를 판 곳이에요. 사실 저희가 먼저 시켰어요. 원래 뱅어로프 뱅 맘네맛 아는 이게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맛있겠다. 일단 잠깐 보자면 망고라씨 샤슈카 마늘란 그다음에 양고기만디 호무스 탁굴레 샐럿 그다음에 버터치킨커리 그다음에 버터넛 바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고기부터 자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다 그냥 다 구매하네. 맞습니다. 빨리 되죠. 목기증 난단 말이에요. 목기증 난단 말이야. 빨리 되죠. 됐습니다. 뼈랑 고기랑 되게 잘 분리되네요. 아니요. 불하죠. 푹 삶아서 푹 삶아서? 응. 원피스에 나오는 손에 들고 먹는 그런 아, 그 만화고기. 응. 맛있어요? 오, 완전 좋아요. 완전 부드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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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풀레임. 네, 풀레임. 네, 풀레임. 아, 저. 음. 해봐. 아, 저. 이렇게 나오면은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진짜. 마주팔레. 엄마. 마주팔레. 고향이 막. 고향이 생각나는 엄마. 여기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어디? 고리. 고리? 고리? 고리 그리? 해와에서. 어. 그 마을? 마, 마을? 벽화 마을 있어? 해와야? 어? 아니. 해와야 있어. 섬신여대 쪽에. 오. 더 잘하네. They're so. They're so like. 으악. 으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 소재. 하자. 으악. 하자. 하자. 유일하게. 하자. 룰러. 하자. 그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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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님 어떠냄까? 약간의 댄스를 이래요? 아님 진짜 좋아 같아요 아님 이제가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아서 그냥 냄비해서 감사합니다 배경영상 다시 잠시 끝까지 이 영상도 보내는 영상입니다 3ología